오늘은 일본의 이토이가와 시즈오카 구조선 단층대와 뇌진 설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위험한 활단층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가장 위험한 활단층은 일본 열도를 동서로 분단하듯이 뻗은 이토이가와 시즈오카 구조선 단층대입니다. 이 활단층에서는 대지진 발생 가능도가 매우 높고 최근에도 규모가 큰 지진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토이가와 시즈오카 구조선 단층대의 위험성과 활단층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토이가와 시즈오카 구조선 단층대는 후지산 북쪽인 야마나시현에서부터 나가노현을 가로질러 북쪽으로 약 140에서 150km의 길이로 뻗어 있으며 일본지진조사위원회가 규모 7 이상의 지진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지목한 일본 내 110개 활단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토이가와 시즈오카 구조선 단층대에서 30년 내에 규모팔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약 14%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토이가와 시즈오카 구조선 단층대는 북쪽으로부터 차례로 가미시로 단층과 마스모토분지 히가신 단층 그리고 우시부세지 단층과 오카단이 단층군 수확고난간 단층 등의 활단층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단층들을 모아서 이토이가와 시즈오카 구조선 단층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토이가와 시즈오카 구조선 단층대의 위협은 인접한 여러 단층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지진발생이 예상됩니다. 이토이가와 시즈오카 구조선 단층대에서는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대 지진 발생 이후로 이 지역의 지진활동이 매우 활발해졌습니다. 이토이가와 시즈오카 구조선 단층대의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 지진의 거대 지진 전과 후의 지진활동을 비교해보면 분명히 지진 횟수가 증가했으며 비교적 규모가 큰 지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30일에는 나가노현 중부에서 규모 5.4 최대 진도 5강의 지진이 발생해 나가노현 마스모토시 등에서 6천여 채 건물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이토이가와 시즈오카 구조선 단층대의 일부 우시부시 단층과 마스모토 분지 히가시엔 단층의 경계 부근에서 발생했지만 이 지진 발생 장소와 완전히 겹치는 단층은 발견되지 않았고 어떤 단층이 움직였는지는 명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과거 연구에서 이 지진의 진원 북쪽에 일치한다 마스모토 분지 히가시엔 단층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남쪽으로 뻗어 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층이 활동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4년 11월 22일에는 일본 나가노현 북부에서 발생한 규모 6.7 지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81채 건물이 파괴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구조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지진조사위원회는 나가노 강진에 대하여 가미시로 단층이 움직임에 따라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발표했는데 이 단층은 더 큰 지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토 이가와 시즈오카구 조선 단층대 일부입니다. 일본 국토지리원은 나가노 지진 때문에 하쿠바무라의 기준점에서 지반이 남동 방향으로 29cm 움직이고 아래쪽으로 12cm 내려앉은 것 즉 심강되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또한 나가노 지진으로 약 2km에 걸쳐 지표면에 높이 차가 발생했으며 격차가 최대 80에서 90c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지진활동이 증가하면서 큰 지진이 잇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일본 정부의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도 이토 이가와 시즈오카구 조선 단층대는 대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혈단층의 위험성은 4등급으로 나뉘는데 이토 이가와 시즈오카구 조선 단층대 북부 구간은 가장 위험한 s등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토 이가와 시즈오카구 조선 혈단층이 존재하는 이상 2021년 11월 5일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혈단층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두면 좋은 것일까요? 그것은 내진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경주에서 규모 4.5의 강진이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당시에도 약 천년 전에 설계된 첨성대는 무사하였습니다. 천년 전에 설계된 첨성대의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내진 설계는 지진의 강도에 대응하는 건축 방식입니다. 내진 설계를 잘한 건축물들을 살펴보게 되면 단순하게 강하게만 지은 것이 아니라 집안의 특성 흔들림에 따른 유연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건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에도 멀쩡했던 한 대학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내진 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됐기 때문인데 비법은 다름 아니라 바로 착공 당시부터 지켰던 기본에 있었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피해를 볼 때에 포항에서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대학교의 건물은 지진에 별 타격이 없었습니다. 내진도 내진이지만 착공 당시부터 기본에 충실했던 게 핵심이었습니다. 하중을 잘 견딜 수 있게 기둥폭보다 가로 철근 간격이 더 촘촘했고 콘크리트 표면보다는 안에 있는 철근 중심부를 두껍게 했습니다. 이는 지진으로 큰 균열이 생겼던 다른 건물들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내진 설계는 한국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일본 역시도 최근 내진 설계가 잘못되어서 지진에 취약했던 건물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토이가와 시즈오카 구조선 단층대가 폭발할 경우 일본 수도권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진 설계 관련 건물들에 대하여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2021년 11월 5일의 현실적 상황입니다. 지진이란 건 언제 일어날지는 발동 직전에만 알 수 있으며 초동 지진이 일어난 후 대략 1분 이내에 대피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선 지진이 발생하거나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보가 내려지는 순간 기상청 한 라인을 통해 일본의 모든 방송에 속보가 뜨고 휴대폰엔 속보 메시지가 뜨며 자동으로 방제행 정무선이 작동하여 긴급지진속보 방송을 합니다. 심지어 TV나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져서 지진속보를 수신하고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멈추며 공장에도 자동으로 기계를 끄고 비상문을 개방하는 시설을 갖춘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의 안전한 내진 설계입니다. 올 초에 일본의 규모 7.대의 강진이 발생하여도 그 피해가 적었던 것은 모두 굳건하게 지켜낸 내진 설계 때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